물 안나오고 찍을거니까 편하게 보시죠 사진 비어있으니까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3m 90 3m 90에 작지 않네 3m 50 3m 90에 3m 50이면 원룸치고는 많이 큰 편입니다 보통 원룸에 3m 3m 되면은 좀 사이즈가 큰 편인데 거의 지금 4m 3m 50 가까이 되니까 대출이 되면은 아마 1억 2천 이상 아마 될 것 같은데 이 위에 층들은 대출이 돼요 근데 이 층은 대출이 안되는 걸로 잘 알고 있어요 1억 2천 1억 2천에 어... 어딨냐 관리비 7만원 7만원은 지금 수도권인가요? 네 인터넷이랑 유선이랑 수도권 전기랑 가스만 따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1년 딱 1년 돼가지고 작년에 지어서 일단 위치는 좋고 채광은 안 좋고 크기는 괜찮아요 근데 대출은 안되는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하다가 그런걸 4분 5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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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